진짜 안 보이는데. 목소리가 좋네.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목소리네. 안 됐어! 준비해 주시기 문제 나갑니다. 저 지금 어쩌다보니까 결승까지 하네요. 지금 우승한다 이제. 결국 허수 받아요 언니. 아 지금 하기 싫어요. 소통때문에. 우연이가 맞혔으면. 아 맞추지. 방전돼서 피곤해. 소통 텔레파시를 통할 수 있었다. F4가 하니까. 컴온. 이미지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. 망이가 아닙니다. 열심히 철봉을 준다. 알겠습니다. 와우! 모시는지 같이 한번 즐겨보고 싶었습니다.